안녕하세요 언더케이저카의 F717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샤오미 미 8이에요. 사실 미는 미 바로 저번 게 6였으니까 이번 거는 7이 되어야 되죠. 7이 되어야 되는데 왜 8일까요? 뭐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중국에서 빠가 죽은 숫자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위에 패키지 하나 있구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케이스, 케이스와 케이스가 들어있는 건 항상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요, 요, 보증서와 요, 뭔가 맘에 안들게 생긴 게 하나 들어있네요. 여기 어댑터가 이렇게 정갈하게 있군요. 이렇게 고정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인데 그냥 그러려냐 합시다. 자 USB Type-C에서 3.5mm 이어폰 잭으로 가는 거. 이어폰 잭이 없어진 건 사실 이번 게 처음이 아니여가지고 뭐 딱히 놀랍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요, 간단 사용설명서가 있군요. 요렇게 서있구요. 요렇게 되어있고. 음, 뭐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옆에 잠깐 두고요. 전화기는 요기 있네요. 요기 있는데 요게 색깔은 3개? 4개? 여하튼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안쪽에는 USB Type-C 케이블이 있구요. Type-C에서 Type-A로 가네요. 그리고 여기에 충전기가 있어요. 5V, 3A, 9V, 2A, 그리고 12V, 1.5A를 지원하는 와킥처의 3.0 지원 단말, 아 저기 충전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안쪽에 넣어 놓을게요. 자, 전화기를 보도록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건 6.21인치의 FHD 플러스 OLED 패널이에요. 사실 그, 샤움도 그렇고 중국 단말기들은 FHD 플러스 이상으로 표상도를 잘 올리지 않죠. 그, 효용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나쁜 선택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노치가 있죠. 요즘 노치는 뭐 하도 봐가지고 이제 뭐 별로 특별할 것도 없죠. 그, 리시버가 있구요. 좋,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에 리시버가 있구요. 전면 카메라는 20메가 픽셀이에요. 무려. 그리고 앞면 인식이 되는데 3D 앞면 인식, 그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어에서 쓰는 것 같은 3D 앞면 인식은 요, 익스플로러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고거에는 3D가 들어가고, 이거는 미팔, 그냥 미팔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 앞면 인식이에요. 어, 오른쪽에는 전원키가 있구요. 볼륨키. 아래쪽에는 USB Type-C 포트가 있구요. 말씀드린대로 3.5mm 이어폰 잭은 없고, 스피커 정도가 있겠네요. 왼쪽에는 여기에, 그 심카드 트레이가 있어요. 마이크로 S3 확장은 안되는 대신에 64, 128, 256GB 중에 고르시면 되고, 위에는 여기, 저기, 2차 마이크가 있구요. 뒤쪽에는 요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요기, 듀얼 카메라가 숨어있는데, 얘는 12메가 픽셀 플러스 12메가 픽셀인데, F1.8, 소니 아이맥스 363, F2.4의 삼성, S5K3M3,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LED 플래시가 있는데, 굳이 요 위치까지, 이 배치까지 똑같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지문인식 센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익스플로러 에디션 있죠? 고거에는 화면 4장 지문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도 반투명인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죠. 그 뒤쪽은 요렇게 강화유리로 되어 있구요. 뭐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요. 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의 그 노리끼리한 요구르트 색이랑 비슷하게 보였는데, 실물로 보니까 고거보다는 훨씬, 이제 분홍분홍한 느낌이 강한 느낌이에요. 제 취향의 색은 아니네요. 뭐 색이 캣 되게 뭔가, 좀 그래요. 그 약간 파운데이션 깍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에요. 자 여하튼, 전화를 키면서, 맨날 제 취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니 취향은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자 화면을 키면서 사용설명을 드리면, 스냅잠폰 845가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 6기가 램이고,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스토리지 중에, 구너 깜짝이야 고르시면 되고, 34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안드레드 8.1 기반의 MIUI 10이구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지금은 중홍홈이어가지고, 얘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글로벌 롬을 설치하시면은, 아 해결이 될 거지만, 일단 지금 우리는, 지나가도록 합시다. 홈미노트 5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버튼으로 하는게 있고, 이 제스처로 하는게 있어요. 제스처를 선택을 하면은,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홈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멀티스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멀티스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백을 한다든지, 요런 액션들이 있는데, 뭐 저는 써보니까 썩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았어요. 여하튼, 그 뭐 노치도 있고, 전반적으로 아이폰X이랑 비슷한거 같으니까, 일단 제스처를 시작해보자구요. 요렇게 생겼구요. 화면은 지금, 삼성제 아몰레드를 썼다고, 홍보를 하더라구요. 화면이 어둡지는 않네요. 아몰레드임에도. 그리고 요즘 다른 폰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면은 위에 노치를 숨길 수도 있죠. 뭐 요것도, 서드파티 앱에서도 상관없이, 적용 되구요. 그 MIUI는, 9로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쓰면서, 사실 거의 불만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진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어가면은, 카메라. 카메라를 들어가면은, 어, 보세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막, AI 카메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AI 카메라가, 뭐, 200개가 넘는 씬을 자동 인식해서, 그 뭐, 알아서, 잘 사진이 나오는걸로, 골라준다 그러고,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쓰던 기술인데, 픽셀 비닝이라고 있죠. 그래서, 픽셀 4개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쓰는거에요. 음,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저조도에서의, 그, 표현이 좋아진다. 뭐, 고런거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죠. 뭐, G7 ThinQ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 듀얼 카메라니까, 인물모드 당연히 되고, 전면에 있는거는, F2.0 카메라구요. 그 외에 자랑했던거 중에 하나는, 듀얼 GPS가 들어가 있다는건데, 뭐, 뭐, GPS 모듈이 두개 있고, 이런건 아니고, GPS 주파수를 갖다가 원래는, 그 L1만 썼었는데, 이번에 L5, 그니까 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 쓰는 L5까지 묶어가지고, 더 정밀하고, 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뭐, 고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일단 첫인상으로는, 완성도 꽤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샤오미의, 플래그십은, 제가 쓰면서 만족을 한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가형들은 이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이제, 요것저것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줄 수 있는데, 비싼 것들은, 비싼니만큼, 그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품들이 좀 있었죠. 여하튼 뭐, 그거는 기존의 제품들이고, 이거는 어떨지 잘 모르니까, 요건 제가 써보고, 알려드려야 하겠죠. 그, 비싸다고는 해도, 샤오미 기준으로 비싸다는 거고, 사실 플래그십 기준,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전혀 비싸지 않아요. 2,700원, 3,000원, 3,300원부터 하니까, 제일 싼게 한, 45만원 정도 하고, 50만원, 55만원, 시납작용 845에, 6기가 램, 5만원 밖에 안하기 때문에, 사실, 55만원 받기라는 게, 약간 좀 무리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가격 생각하면은, 요거는 55만원 밖에죠.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마냥, 턱턱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써보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리뷰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미 8이었구요, 뭐 여러가지로 볼 때, 야 이거 배경화면까지 보니까, 더더욱 그러네. 잠금화면 배경화면은, 뭔가 어디서 영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영감 어디가 주요. 영감이 여기 있네. 자, 그 좀, 좀, 좀 과한 것 같애. 자, 여하튼 뭐, 요거는 뭐, 샤오미 항상 하루 이틀 이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써보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좀, 깨 있어라 좀,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